저희는 그런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피크닉처럼 이렇게 깔아가지고 로망이 조금 있었죠 딱히 대학의 낭만은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막상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기도 하고 계속 취업 준비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상상과 현실은 달랐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인력이 아주 잘했고요 승인력이 아주 잘했고 승인력이 고정 !! 승인력이 아주 소중하다 승인력은 무조건 알 수 있으니까 렛츠고 얼만큼 물었겠어 이미 거기서 성공만 누렸네 하아 보러 났어 부끄럽지 뭔가 했지 됐어 그런 말이 많아 난 안 낸 바뽀어 그 전자세 다시 떠와 내 눈에 다 보셨어 내 눈에 웃어 남전타는 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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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 힘들더라도 그냥 무작정 부딪혀보고 좌절도 겪어보고 해야 더 단단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도전하고 실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전타는 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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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